창령군이 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를 차단하기 위해 우포 따오기와 철새 서식지인 우포눕 출입을 통제합니다. 이는 최근 영산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창령군은 우포눕 통행로와 탐방로 일대 출입구에 차단막과 소독 발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순찰합니다. 앞서 창령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우포눕 출입주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5일부터는 따오기 보호를 위해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.